학생회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영호 선수! 오늘 3-1 너무 멋있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끝이에요. 오늘 MVP하면 구워줄 수 있어요? 영호 선수? 아니요, 다 사야겠습니다. 영호 선수 MVP 하세요. 아니, 재현이가 점수가 필요할 때 출루 잘하고 완벽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병호 선수가 MVP로 재현 선수 뽑았어요. 왜요? 점수가 필요할 때 잘 해주셨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닌 것 같아요? 네. 아까 말로에 묻혀가지고 네. 그게 좀 맛있어. 그게 좀 아쉬워요. 오늘 병호 선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오늘 병호 선수는 잘하는 것 같아요. 오늘 병호 선수는 잘하는 것 같아요. 오늘 병호 선수는 잘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재현 선수 너무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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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주차리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진영 선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? 아니요, 못해가지고. 네? 네, 못했어요. 오늘 시즌 첫 선거타예요. 아시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기분이 어떠십니까? 네,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찰스 때 좀 보안이 묻혔어가지고. 네, 치고 싶었는데. 운이 좋은 아카가 나와가지고.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그런 거를 별로 생각 안 하고. 그냥 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. 직원 선수 오늘 또 무실점 피칭 한 번 했잖아요. 네. 어땠어요? 무실점 하긴 했는데. 네. 스트레이트 원래 좋아하고. 좀 아쉬워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오늘 투수 MVP 한 명만 꼽아줄 수 있어요? 오늘은... 창민이요? 창민 선수? 네, 그리고 위기 때 올라가가지고. 승민이 형도 나와가지고. 두 달리 무실점 올라가가지고. 창민이. 직원 선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또 무실점 피칭 해주셨잖아요. 오늘 감옥 어떠셨어요? 그냥. 분위기가 파단들이 너무 자칫해져가지고. 분위기가 확실히 저희 쪽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. 오오. 네. 투수도 다 잘 됐던 것 같아요. 혹시 오늘 투수 MVP 한 명 꼽아줄 수 있어요? 오늘 심화 선배 고름만에 올라오셔가지고. 제가 약간 예전 보이시고 있는 듯한 스피드와 약간. TV로 봤을 때 확실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. 재윤 선수도 오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봉수에서 모두 좀 활약 보여주신 것 같은데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 본인의 활약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어요? 1.25. 에이 오늘 잘하셨잖아요. 1.25. 오늘 병원 선수 오늘 잘했죠. 1.25이래요. 1.25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도 사만타의 비결 여쭤봐도 될까요? 그 비결을 알면 매일 사만타 치겠죠. 이기고 싶었는데.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타자 MVP 한 번 꼽아줄 수 있어요? 타자 MVP? 오늘 병원 선수도 되게 좋았고. 그리고 자욱이의 개인 커리어 최다 홈런 선수. 맞아요. 자욱이도 지찬이도 마지막으로. 다 잘한 것 같습니다. 홍건 선수도 너무 잘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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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